이건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선을 했습니다 철옹선 같습니다 놀랍게도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심상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면 전산 프로그램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는데 심상정 후보만 예외로 그냥 빼주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좀 빼앗기더라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보장을 해 주니까 기가 찬 거죠 한번 보시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20%입니다 아주 작죠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오차범인 0에서 3% 이내에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엄청나게 사전투표율을 많이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이게 보시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투표의 35.59%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한 35.59%에서 비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50%나 표를 빼앗아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그대로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빼앗아온 후보를 그대로 더해 줬기 때문에 플러스 8.50이 됩니다 그런데 문명순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심상정 후보 표를 조금만 가져오면 당선될 수 있는데 손을 절대 안 댄 겁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옆동네인 고향을 고향병 심상정 후보는 고향갑입니다 고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민주당 후보 플러스 12.2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배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뭡니까 12.26%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함경우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0.50%입니다 다른 군소 후보를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26%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심상정 민주당 후보만 손을 전혀 안 대는 겁니다 서로 다 아는 것 다는 이야기죠 고향병 보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04 통합당의 김영환 후보는 마이너스 11.80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죠 심상정 후보는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누가 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시 갑에서 사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고향시 병하고 고향시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대부분 10% 정도의 차이값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현재 선거는 공직선거는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찍어 가지고 낙선하면 낙선 되는 거고 찍어서 당선시키면 당선 되는 거고 특정 후보를 봐줘야 되었으면 봐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선거 사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선거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누가 돌립니까 그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프로그램 누가 돌립니까 메인 프레임이 아니고 무슨 전자투표계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문가들 많이 추정하는데 전자분류기를 했던 아니면 메인 프로그램을 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조작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적으로 생산해서 발표한 총득표수와 후보별 사전득표수에 그대로 찍힌 거 아닙니다 각인이 돼 가지고 지울 수 없도록 누가 알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이 네 사람이 4인방이죠 과거에는 사무총장이 김세한시고 지금은 박찬진시죠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으로 유릴 지방선거를 단독지휘하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거조작이 나왔지 않습니까 6월에 영전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됐죠 기가 찬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이름들 2017년 대선 최소한 2018년 지방선거부터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세한 씨 속구리 이름들 투표 때 물러나신 분 그다음에 항상 그 밑에 2인자로 활동했던 박찬진 씨 어쩌면 조해주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관위 내부 저가 사정은 모르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3인자 4인자 다음에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선거정책실장이나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산담당이 있으니까 훤히 다 알겠죠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라는 그냥 갑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이게 무슨 제가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 얼마나 박해를 당합니까 지금 안 보이도록 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보도록 웬만한 사람이면 다 금세 때려치웠을 겁니다 이거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불쌍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불쌍하고 젊은 세대가 불쌍하고 아직 퇴원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계속 불어짖는 겁니다 이게 사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에이고 정말 참 사람들 이런 사기가 만년하니까 대우조선에서 뭐죠 금속노조 탈퇴도 부정성과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죠 다 하는데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물으면 됩니까 대통령이 그게 선택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죠 국가가 침략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택사항입니까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려야 될 사항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유가 어떤 가장 귀중한 자유인 참정권이 무참하게 훼손된 것이 지난 5년의 역사인데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권성동이가 모르겠습니까 권기현이가 모르겠습니까 권영세가 모르겠습니까 김기현이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이 모르겠습니까 하태경이 모르겠습니까 한기호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윤석열이 마누라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너무나 사람들이 딱한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일을 2년 3개월간 멈쾌한 날밤을 세워가면서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지금 재야 전문가나 시민디님이 다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돼지로 살 겁니까 강아지로 살 겁니까 염소로 살 겁니까 소새끼로 살 겁니까 천민으로 살 겁니까 노예로 살 겁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들었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선 이후에 두 달 집권 이후에 세 달 무슨 사원들이 이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가 그냥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된 거고 그것을 모모한 사람들이 다 하는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 몰라도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들어보시면서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걸 다 하고 빼고 나누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 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중에 무슨 조미론을 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걸 조작을 한 게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미래도 엄청나게 불투명해집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 지지율을 속절히 내려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결렙에서는 특히 60대 70대가 이러면 등을 돌리는 것 불경이 이러면 동을 돌리는 것 핵심 지지층들이 나가면 누가 이러면 정치할 겁니까 권영세 자꾸 정치할 겁니까 이준석이 자꾸 정치할 겁니까 한기우 이러면 자꾸 정치할 겁니까 하태경이 이러면 자꾸 정치할 겁니까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징조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못 믿어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해 당신 대통령 놀이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웃선을 치는 건 저는 그래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뭔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글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댓글에 남기신 분들이 이거는 사측인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밥솥을 깨는가와 같은 거란 말이죠 밥솥이 깨지면 밥을 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밥솥이 깨는 작업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일어난 문제를 제시하고 이 원인을 밝히고 관계자를 색출한 다음에 선거 제도를 수순하라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열망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단 한마디도 이러면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그거를 지지를 하겠습니까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겠지만 나중에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설합니다 그 다음에 정오하죠 그 다음에 저주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가 발전되어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비해서 훨씬 더 이해관계가 적지 않습니까 웬만한큼 활동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접어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죠 정말 참 한심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참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이런 거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거에 가지고 무슨 뭐 뭐가 여러분들 내 안께 남겠습니까 이런 것도 보다 보면 또 마음으로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초연하더라도 언참고 하니까 건강에도 약간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연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나스 나라 자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취했고 젊은 날 이렇게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말하는 재주가 있고 설득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다 입을 다물더라도 이렇게 내가 나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거 외에는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아들들은 하지 말라고 하죠 내보고 말라고 그거 합니까 남들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버팀목이 다 돌았었을 땐 그냥 돌아서는 것이 무관심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거가 여러분들 이게 속절없이 내려갈 때는 사람이 민첩해야 되고 영민해야 되거든요 A라는 방향을 정해서 가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덮어야겠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다가도 지금 상황 변화를 보고 빨리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돌려야 되고 다 밑에 옆에 척건들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나중에는 필요한 뭡니까 만세 부르고 그냥 뒤떨미 뒤로 갈 수 있는 놈도 있고 옆으로 갈 수 있는 놈도 있고 다 사람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특히 정치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유일하게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난 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존심이 없어도 이렇게 세상 만사에 딱 드러난 것을 가지고 깔아뭉개고 부정선거 공화국으로 그냥 살자 그렇게 5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는 그거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바지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참 남자들이 뭐 하는 건지 남자인지 남자가 참 남자다워야 되잖아요 허우대만 멀쩡할 게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강단도 있어야 되고 기백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산수갑산으로 갈 수 나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옳은 것을 계랭하려고 해야 뒤에 사람들 박수치고 따라오고 뭡니까 광팬들도 생기고 뭡니까 울고불고하는 사람 생기지 이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고 뭡니까 정면 돌파를 두려워하면 누가 뭡니까 박수치겠습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욕을 쳐먹죠 그냥 여기 데이비드 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기 없으면 때리치라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 이걸 개인의 일신의 무슨 이익이나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선거를 그냥 뭡니까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뭡니까 사기를 쳤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그냥 다음부터 잘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